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아침 여기 정안수목장에 왔습니다. 정안수목장 우리 아미고 열혈 회원께서 운영하고 계신데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미고 회원님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목장은 여기서 하신지 얼마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든지가 한 22년 정도 걸렸어요. 22년? 원래 산만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지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정상적으로 허가받은지는 수목장으로 낙골당도 있는데 낙골당은 봉안당은 2008년도 받은 거고 수목장은 2013년도 9월 13년을 허가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는 5만4천평이 조금 넘는데 전국에서 규모도 가장 클 뿐더러 식설이 가장 잘 된 곳이에요. 비용이 다른 수목장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원래 장례일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시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장례시설, 장례 문화가 너무 비용이 비싸게 되니까 저 비용으로 이걸 만들려고 제가 국회 입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수목장을 하게 된 건데 전국적으로 비용도 가장 저렴할 뿐더러 시설도 가장 잘 되어있고 한 번 모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비용은 갈비만 5년 단위로 별도로 내는 거고 안치 않은 목적은 혼자 모시는 개님도 있고 부부 모시는 것도 있고 가족 3가지 부분도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알겠어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나무들이 다 수목장 나무들이죠?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해서 5만평이면 굉장히 넓은 아침 일찍 우리 정안수목장 이 정안이 공주시 정안면이거든요. 그 정안밤으로 유명한 바로 그 정안인데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공주로 넘어오자마자 있는 그 정안면입니다. 여기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천안의 유원연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껴서 좀... 임플란트 해가지고 지금 저기...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신대요. 그리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좀 벗고 선글라스 좀 벗고 하세요. 이렇게 개폼 잡으세요. 아니 그렇게 이거 비방송용 오늘 말씀하시다니. 비방송용. 백내장 수술 때문에 햇볕 직접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진짜 보안용 눈 보호하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원주에서 오셨어요? 네. 원주에서 왔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아미고 박삼성입니다. 네. 또 같이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수목장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관심도 있고요. 우리 저 아내가 여기 정암면. 아. 여기 고향이에요. 아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인 장모님 산소도 올 겸 네. 또 가다가 또 대전현충원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거 들려서 두루들어왔습니다. 아 현충원에 모셨어요? 네. 네. 군인이셨어요? 우리 박사님도 보고 싶어서 네. 아니 대전현충원은 저희 아버님들 거기 계신데?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혹시 번호가? 번호는 모르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저 현충원은 묘비마다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럼 저기 아버지 번호는? 988번. 구역 있잖아요. 구역 있잖아요. 장교구역. 장교구역이 있고요. 거기에 남바가 쭉 있어요. 그 번호만 알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질문하려고 수목장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매장 문화였잖아요. 매장 문화는 보통 한 사람 산소 묘 쓰는 거 산소를 하나 쓰면 보통 한 사람당 2, 30평씩 이리 해소를 하니까 돌 이런 걸 다 1년에 한 여의도 배만한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니까 보통 1년에 한 7만명 이상 돌아가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보편에 한 7만명 이상 돌아가시는데 묘지 문화가 너무 삶을 해소하니까 이래서 97년부터 낙골 문화로 해서 낙골당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낙골당이나 낙골 묘 자체가 문제가 뭐였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목장을 하게 되면 수목장 자체가 이제 흙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변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섬이잖아요. 이게 나무 옆에 깊이를 한 50cm 정도를 파서 골분하고 이 하단 골분은 한 1kg밖에 안 돼요. 사실은 분실하면 사람 덩치가 80kg나 1kg밖에 안 되니까 깊이를 한 50cm 정도를 파서 흙하고 섞어오면 시간이 한 2년 이내에 거의 다 흙으로 변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흔적도 안 남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를 아름답게 깍고 오니까 실력으로 나무를 해보면 다 깍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거네요. 네. 나무를 이제 깍고 오니까 그게 이제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소재 나무로. 그래요. 그래요. 골분은 뭐 인체는 형상화는 없어졌지만 그 나무라는 형태는 영구적으로 살잖아요. 그 저기 유족분들이 선호하시는 나무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 전략을 좋아하니까 주로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에요. 소나무. 그럼 여기도 주로 소나무가 많은가요? 네. 소나무도 종류가 한 20가지가 넘어요. 소나무 종류가 한 20가지가 넘는데 주로 이제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는 금액 대비도 있고 이러니까 크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조선 소나무가 홍송이에요. 홍송. 빨간 나무가 홍송이에요. 홍송인들이 병충이도 강하고 지금은 재선충 때문에 저희도 1년에 약을 보통 한 3번, 4번 쳐야 돼요. 그 나무부터 시작해서 전지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버튼일이 아니네. 관리하는 게 이런 낙골당이야. 뭐 그냥 가만히 나오면 유료치 문만 하면 닦으면 되지만 이거는 잔디도 뽑아야 되고 나무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약도 치야 되고 하는 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회원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이게 우리 평상 근무복인데요. 이게 이제 전지가이예요. 거의 24시간 전지가이와 함께 사신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가서 잘라줘야 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님이지도 무슨보다 더 일 많이 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새까맣게 타셨어. 열심히 그래 모신 유가족들이 아 내 나무로 아름다리 가까워지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개념으로 모신 가족분들이 모신 분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 일념으로 해야지 이거 뭐 동남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해 못해요. 우리 회원님 말씀에서 다 나왔지만 사실 사람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죽으면 자연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이런 절차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마다 풍속이 다 다른데 이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조장도 있어요. 독수리들이 이렇게 시신을 먹게 하는데 그것도 자연으로 가장 빨리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동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매장도 결국은 땅으로 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수목장은 그런 면에서 한 2, 3년 안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 원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 취지에 제일 잘 맞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방법도 있을 분들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몇 자리 한 번 모시는데 국토 잠시 간에 2, 30평씩 차지하니까 엄청난 산지가 다 해선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돈 많고 힘센 사람들 과시하느라고 막 산소 묘 하나 쓰면서 100평, 200평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세일 뿐이잖아요. 그 돈 갖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좋은 일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작은 비석 하나 세우라고 그랬는데 수백평 성전 만들려고 그러니까 성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사는 사람을 위한 시설이지. 그게 원래 취지가 그 양반이 제가 수목장을 맨 처음에 시작된 돈기가 99년도에 독일에서부터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서이수 사람이 수목장을 해달라고 친구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업하러 시키는 것은 독일이에요. 프리드 발달하고 독일은 거의 다 산지 우리는 개인 산이 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지방 지자체 재산이에요. 다 국유지 국유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를 빌려요. 99년간 임차를 해줘요. 그래 이제 거기는 독일 같은 나라는가 보면 평지잖아요. 분지형이니까 나무들이 조립님으로 키운 거니까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하신 부분이 우리가 옛날에 나무를 했다고 이럴 때는 완전히 벌거성이 윈등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를 심을 때 속성수를 심어가지고 속성수를 심다 보니까 아무런 섬모가 그렇지 제목으로 쓰기가 어려운 하묵으로 쓸 수 있는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산임납 자체 또 우리나라는 굴곡에 이렇게 경사도도 놓고 이런 그런 부분이 많이 되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적으로 이런 게 수목장을 하려고 해도 저렇게 보면 그런 마땅한 요소 요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혐오 시설이 되다 보니까 혐오 시설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게 왜 혐오 시설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장사 시설은 무조건 혐오 시설로 간주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참 애로성이 참 많았어요. 우리 고성보험 본부장이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날 여기 보내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수목장을 하려면 비용으로 얼마나 생각해야 됩니까? 혼자 모시는 개인의 200부터 500 정도까지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네. 50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면적하고 나무 크기 좀 차이예요. 나무가 크면은 더 비싸요? 나무가 크고 자리가 좀 넓으면 좀 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고 나무 하나에 혼자 모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부형이라고 해서 부부형은 남자는 좌측이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여자는 우측이에요. 남자 여우로 모시는 데고 그는 600에서 1200만 원까지 대신 마찬가지로 명절에 따라서 그러면 묘비 같은 걸 세워요? 비석은 표지석이라 해서 고인이 돌아가신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신 날 가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길 수 있는 묘실을 작게 조그만하게 장치하시는 게 우리는 잠시 후에 둘러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아니요. 장치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셨어요? 자, 그럴려. 아니, 여기 수종은 주로 어떤 것도 있어요? 아까 소름을 말씀하셨고 오엾송 여러 가지 나무가 많아요. 주목 지금 있는 형태는 나무가 단풍나무 바로 해가지고 한 20정류 됩니다. 본인이 예전에 도우했던 나무가 선호했던 나무가 있으면 그걸 선택할 수 있구요. 그럼 배록나무도 있어요? 네, 배록나무도 있습니다. 배록나무가 배록나무가 좋더라구요. 배록나무 빈장이 있어요? 배록나무가 심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 배록나무 자체가 산이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기온 차이에 죽어요. 원래 배록나무를 제가 여기 지금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 50주 넘게 심었거든요. 50주 넘게 심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맥대로 안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살아있는 나무는 세다. 가격이 센 게 아니고 생명력이 센 거지.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겨울 되기 전에 복원을 해요. 나무에 온기 들지만 그래도 죽더라구요. 한 50주 주인데 살아있는 나무가 한 11주 되려나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 미리 저는 이 나무로 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찍어놨을까요?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 예약이 돼요? 계약금 벌어놓고 갈까요? 예. 아니 너 진짜 나를 보내려고 그래? 박사님 오시게 되면 제가 좋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오늘 팀 하고 가는 걸로 여기 땅이 5만 40평이니까 많잖아요. 점차적으로 개발해가는 그게 대웅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허가사항이 우리나라 장세법이 좀 묘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장례일을 오래 하던 건 지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낙골 문화가 일본이 한 30년 앞서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식회사 법인에서 낙골당 자체를 봉안당 운영을 해왔는데 봉안당 자체가 법인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도산을 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한 2만개 정도를 안치한다고 하면 관리비가 월 3천만원에서 저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관리비를 오래 되니까 관리비를 안 내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도산을 해버리니까 그걸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는 기독교가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불교가 성행하던 불교한테 죄단에 그걸 다 넣게서 지자체 일본 주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장사법이 2002년도에 생겼어요. 매장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낙골문화나 다른 문화가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사문화 장사법이 2002년도에 생겼을 때 종교단체나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데 있었어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종교단체나 재단법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목장이 한 16옵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약 한 30곳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종교재단과 연계해서 종교재단을 연계해서 종교재단을 만들고 그런데 우리 수목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예요? 가장 앞으로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전까지 매장을 하다가 화장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또 옮겨오는 그거는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금 선호도가 한 7,80% 여론조사에서 한 7,80% 되는데 마땅하게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수목장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 지금 부산에서 온 사람들 강주에서 온 사람들 포항에서 온 사람들 우산에서 온 사람들 전국 밖에서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집중해서 우리가 인구들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절반의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중간에서 도킹하자고 그럼 시간 전략이 되잖아요. 여유가 그렇죠. 그렇죠. 일가와 친척들이 다 흩어져서 하니까 여유가 교통편이니까 천안, 오산, 고속도로 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연결만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공부하고 싶으세요? 매장당하고 싶으세요? 화장당하고 싶으세요? 수목장 당하고 싶으세요? 나는 매장을 변호했는데 여기 이곳을 와보니까 수목장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 뭘 좋아하세요? 나도 배롱나무 좋아해요. 배롱나무 없으면 수목장 안 되겠네. 배롱나무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배롱나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도 차에 잘 죽어요. 그래서 나무를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배롱나무가 없어도 올게요. 여기 와보니까 수목장이 남들이 얘기하는 수목장 나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수목장을 해드렸는데 아 이런 곳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가족 한 분을 제가 케어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수목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뿌린 데다 또 뿌리고 뿌린 데다 또 뿌리고 이거 싫다. 깨끗한 나무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절 스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정말 그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혼자라 그분의 화장한 유골함을 안고 그 절로 갔어요. 가서 정말 제가 이제 3주도 되고 문상객도 되고 저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스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왔더니 그 스님이 3일 있으면 깨끗한 나무 밑에다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보내드렸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여기로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곳이 있었다면 진작 이런 곳에다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저기 자기 소유의 사내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지 않습니까? 도움이 신고제예요. 그건 이제 자기 개인이 하는 거는 식기에는 70병 300제곱미터 미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고 나서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저기 우선 화장을 해서 궁궐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군가가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보통 장례 지도사라 해서 그런 분들이 장례를 다 치러주잖아요. 수술까지 다 해드리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 상자 채로 땅에다 이렇게 아니 상자를 빼고 상자를 빼고 흙에다가 볼만 그냥? 네. 볼만. 흙에다가 자기가 원하면 이제 분해 되는 용기가 있어요. 흙 속에 들어가면 분해 되는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분해 되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냥 그냥 빨리 가는 길을 흙 그대로 볼만 그대로 우리 회원님은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수목장을 사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수목장을 해드렸거든요. 예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묘지에다 보면 좀 꺼리는 것도 있고 관리도 괜히 많이 불편하고 수목장을 하시면 네. 여기서 하시죠. 예산에 가까우니까 네. 몰랐어요. 예산에 수목장 모셨으면 가끔 찾아가세요? 자주 가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보면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을 거 같아. 나무가 한 신경을 바라고 좀 그거면 굉장히 신경 쓰게 그러죠. 때로는 뭐 비리도 갖다 주기도 하고 비료 갖다 줘요. 그렇게 돼요. 막걸리도 갖다 부어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영양제를 많이 줍니다. 저희들도 나무가 좀 예를 들어서 시들시들하다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 그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꼽아 놓으면 그냥 부흙 보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못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꼽아 놓으면 그래요. 한 3일간 하면 흙소에서 어떤 거 하시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에 죽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화장은 당연한 거고요. 수목장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우리 고모부님도 수목장 용인에다가 모셨는데 여기 정말 거기보다 훨씬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하나씩 고르고 가세요. 아니 여기 처간대기 영이시래요. 처음에 200이든지 500이든지 돈을 지불하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모시면 연구사용이에요. 연구위.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거죠? 관리비는 얼마나 돼요? 5년 단위로 내다가 지금 3년 단위로 갔는데 혼자 모시는 개인인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3년에? 1년에 한 10만 원 고요. 아 그리 비싸지 않구나. 우리가 묘 하나 쓰고 성묘하러 가면 불처럼 가면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네. 우리 좀 싼 거죠. 싼 거죠. 그 관리비용 가지고 고성범이한테 맞는 나무 하나 골라주세요. 그럼 저기 우리 좋은 데 한 번 좀 골라볼까요? 그래요. 같이 가보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청춘을 20년을 넘게 바쳤습니다. 아 예 아니 이게 굉장히 가파르고 이거 조성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위에까지는 다 차로 갈 수 있네요? 예 여기가 차올로 와요. 저 위에 그리고 이게 전방이 참 좋네요. 예 여기 태가 명당태예요. 이게 풍수지략지에 보면 3호 보궁들에서 어머님 자궁 속이에요. 아하 예 자궁에서 나와서 자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예 여기 새들도 있고 참 좋다. 마치 분재처럼 만드셨네? 예 여기는 이제 한 분이 지금 모셔져 있는 거고 부부 두 분 모시는 자리인데 나중에 한 분 더 돌아가시면 다시 이 집은 여자 분이니까 좌측에 모시지 남자는 이쪽에 모시면 돼요. 근데 이 나무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거네요. 아직 분양이 안 된 거네요? 예 고범부장 이 나무 어때? 아니 너무 높은 데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난 좀 키가 큰 나무는 좋겠어. 여기 키 큰 나무 저기 있네. 가봅시다. 여기 키 큰 나무 여기 있네. 음 저기는 두 분을 같이 모셔놨네요. 동시에 들어가시진 않잖아요. 부부가 그렇지. 저 키 큰 나무는 좀 그러면 비싸겠다. 예 이거는 비싼 나무예요. 이거는 인원수 제한이 없이 모시는 거니까 오천만 원짜리예요. 아 집안에? 예 그렇지. 가족 납골 땅처럼 가족 수목 나무 예 인원수 제한이 없으니까 뭐 열 분이 오시든 저런 것도 좋겠는데요. 이게 왜 집안이 우선 선산을 마련하잖아요. 가족들 다 이렇게 하려고 같이 모으려고 저런 나무 하나 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도 사게 치잖아요. 묘 하나 보통 2, 3천만 들어가잖아요. 예 한 사람 모시는데 그럼 이거 가족 한 열 분 모시면 뭐 그렇겠네요. 이렇게 모셔놓고서 아무 때나 가끔씩 와서 예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그냥 좀 힐링하듯이 와서 예 와서 자기들 돗자리 깔아놓고 음식도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러네 여기 돗자리 깔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정지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 네 여기 올라가면 신을 수 있는 공간은 자꾸 올라가자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올라가시면 돼요. 다 왔어요. 에이 아니 우리 회원님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세요. 좀 걷는 거는 괜찮아요.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생전에 찍은 사진이나 또는 저거 조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부조했던데 그런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이건 비어있네요. 이 나무 좋은데 이 나무는 예약돼 있는 거예요. 아 완예약? 예 하하 그런 게 많아요. 예약땡이 네 수목장 사업하시면서 물론 사업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보람도 있죠. 그렇죠. 보람 있죠. 가장 보람 있는 거는 나로 인해서 안정된 몇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조금만 들어와야 할 자리예요. 어떤 거? 요 나무요. 요거? 예 저희 조상들은 여덟 번 모셔져 있어요. 여기? 예 이미 모셔져 있어요? 예 저 가족들 다 쓰려고 우리 마누라 아들 딸이 제일 좋은 나무 찜해놓으셨네? 예 기상이 아주 청청하게 느껴지네요. 저 나무가 근데 장래 문화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전통을 바꾸기 참 어렵잖아요. 아니 그렇지도 않고 지금 앞으로 대세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70-80%가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마땅히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목장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수목장 하셨어요? 그리고 보러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음 편하세요? 예. 이렇게 모셔 놓고 오면 마음이 편하셔야 되는데. 네. 예. 그래요? 네. 편하게. 예. 아이고 저 상 준비하는 게 너무 가팔라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도 그런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상 하나 편할 자리를 딱 만들어 놔서 제대로 지낼 수 있게끔 다 해놔어요. 네. 네. 사람 될 수 있어서 안 찍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람은 기쁘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아 이거 계속해서 복구해 주고 관리해 주고 네. 일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미고 모임 할 때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이거 뇌팽개치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겠네.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 괜찮아요. 네. 내가 내 보고 가지 마시고 오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데 자리 잡으셨다. 조금 지세가 보이네. 진짜. 어머니 자궁같은 그런 느낌으로 쏙 이렇게 편안하게 싹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후대들이 잘 돼요. 어. 후대들이? 후손들이 잘 돼요. 저쪽에 이쪽에서 한성대 나와서 고시 패스한 사람도 있고 응응응응. 인재들이 대기입에 치유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예. 좋은 터예요. 터 자체가. 아하. 이렇게 스프링콜러하고 물들 이렇게 줘야 되고 하얘 많이 오세요. 응.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 위로. 이제 내려가시죠.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는 동네 뒷산에 산소들 막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뒹굴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어르신들이 그때마다 이놈들 그리고 야단은 치지만 말리시지는 않더라고 거기 영면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후손들이 와서 뛰어노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 산 위에다 수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물을 줘야 되겠다 간물비를 대비해서 잔디도 물 줘야 되고요 그렇지 나무들이 하나하나가 다 손이 잘 가가지고 이 자리가 좋은가 보다 다 나란히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향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남향 방향이에요 이쪽이 다 남향이에요 남향이 가장 좋잖아요 하루 종일 햇빛 들어오니까 햇들 때부터 햇빛 들어오면 햇들 때까지 햇빛 들어오니까 이렇게 수목장을 하면 가족들 보내시는 가족들도 마음이 편할 거 같아 다들 좋아하세요 이제 영혼이 못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며칠 있다가 오면 남으로 변해 계실 테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위에는 대웅전이니까 불교식을 하게 해놓고 여기는 기독교식으로 기도 예배할 수 있게 해놓고 가볍게 식사할 수 있게 식당은 저 안에 있어요 식당은 있고 또 여기 매점 가볍게 좀 기다리면서 할 수 있고 또 화장실 시설들 다 저 있고 우리 아미고 회원님 안내로 다는 못 들고요 이렇게 슬쩍 돌아봤어요 땀이 기분 좋게 나네요 막상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향도 좋고요 소나무 향 향이 느껴졌어요? 소나무 이렇게 송신향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매 사람들마다 다 저기 그 부모님들한테 돌아가신 분들한테 효도하는 힘이 좀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부러워요 저는 그런 게 나무와 함께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던가요? 네 어떠셨어요 회원님? 정말 여긴 지적으로 진짜 명당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고향인데 저 앞에 쪽이 동쪽이거든요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기잖아요 하루종일 햇볼 속에서 정말 명당자리인 것 같아요 해를 굉장히 오래 받을 곳들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곳 아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설명하셨어요 네 진짜 명당자리 어머니 자궁 형상에 아주 포근하고 그러니까 자궁에서 나서 자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된대 후손들이 정말 돌아보면서 너무 진짜 명당 같은 제가 이제 수목장 사업을 하려고 수도권 1원에 한 2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고 이 땅을 아 여기다 3호 보공터에서 어머님 자궁 속이에요 그런 터에요 여기가 공개 포라닝도 있고 여러 가지 터가 있거든요 그 시계엄이 지관들이 지관들이 평화하는 거 죽은 사람 며졌을 때 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데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돌아가신 분만 연부터 시작해서 한 15만 명 이상을 제가 만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애정하는 풍수 지랄격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참 분부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뭐를 걱정하냐면 어느 좋은 자리에 모실까 그걸 걱정을 하는데 뭐 자청룡 우백고 뭐 이거 찾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에요 그래요 정말 이런 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회원님이 미리 찾아 놓으셨다니까 네 그래요 어떠셨어요 네 여기 남양이고 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빨리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혼자 먼저 오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아직까지 땅이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한 발쇄해 주세요 진짜요 그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많은 곳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곳에 묻히면 네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좋을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네 네 그 내 나무 찾아봤니? 네 찜해놓은 거 있어요 아 찜어놓은 거 있어? 네 내 자리도 찜해놨어요 일단 나는 저 야 여기는 고성범 자리다 딱 했는데 보니까 어 우리 혜원님 나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원님이 찜해놓은 나무야 이미 그 가족들을 거기 모셨대 어르신들을 네 진짜 명단자를 기르셨대 응응응응응 4대를 모시놨어요 지금 4대를 4대를 어디 저 위에 있는 그 크루처나무? 네 오염동이라고 했어 하하하하 아니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하면 어떻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사실 그래요 저기 우리가 음식점 할 때도요 내 가족을 먹이겠다고 하고 하는 음식점이 진짜 맞아요 좋은 음식점이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처럼 이미 모셨어 여기에 더 이상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직원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자기 몇 자리는 따로 다 봐 놓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보다 못한 데를 여기 최고라고 최고라고 그런 데는데 여기는 진짜 여기가 최고인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 전화하시면은 이제 접수하는 분들이 24시간 전화를 받으시지만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은 우리 아미고 회원 종철 고종철 같은 고가에요 고종철님하고 직접 통화하세요 직접 통화하셔서 아미고 회원 누구다 그리고 사정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한번 내려오세요 여기는 정말 그냥 놀러와도 좋은 곳이거든요 오셔서 우리 고종철 회원님하고 한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터가 어떤 터고 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쭉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군대 군대 완 예약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이 있는 끝난 나무들이 쫙 있어요 예약을 해 놓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한 달 이내에 완납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예약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일단 그래서 이제 돈을 들였어 예 그랬는데 내가 한 5년 후에 갈라 그랬는데 내가 50년이나 살게 됐어 괜찮아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 관리비는 내요 안 내요 아 안 내요 네 모시아 관리비 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괜찮네 먼저 예약하는 게 무조건 이익이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금액이 상승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인감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런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요 좀 예약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러고 나면 여러 장례와 관련된 부쩍한 절차들이 있고요 이거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희들이 전문가니까 비용을 절약해 주는 방법라든지 이런 걸 다 해 드려요 네 우리 고정철 회원님하고 수목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장례를 당하셔도 사실은 비용을 한 2, 300만원 아껴줘요 제가 그 제가 위험도 하고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밑에 상례사들이라고 해서 행사 도우미 행사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네 그 비용이 보통 요새 아마 상교에서 와서 한 5백 한 몇십만원 될 거예요 5백 4, 5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280에서 한 300 사이 하면 실어주니까 한 2, 300만원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데 돈 벌 거 없잖아요 그런 데서 아껴 쓰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요 제가 물으면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로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렇죠 이렇게 유서서 1년에 한 번씩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르신들 보면 건강하신데 사진 한 장 찍어 놓자 이러세요 네 오래 살아요 건강하신데 사진 한 장 찍자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다 이제 그 10년 20년으로 생각하시고 갑자기 저 시장 가서 뭐 배옥 가서 사 오시더라고 근데 그러면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갑자기 자기가 잘못됐을 경우에 자식들이 호둥대고 막 이제 뭐 그럴까봐 그것도 걱정이신가요 어르신들은 그런 점 그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해서 이렇게 수목장 예약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그 어머니가 여덟아홉 이시거든요 아직 정정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가실 때가 예약돼 있어요 대전국립현충원 선친께서 먼저 가 계시고 이제 어머니는 그 옆으로 가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한번 와서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나무가 집이 돼요 이러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좋은 나무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당신들도 참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이 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한수목장 우리 고정철 회원님하고 편안하게 의논하고 상담 한 번씩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수목장에 와서 박수 치자고 그러는 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좋은 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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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ic